가게 문을 닫을 여력조차 없어 휴업을 선택하는 주유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에서 425개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6년간 휴업 주유소 수는 2009년 290개에서 2011년 425개로 급증했다가 2013년 393개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업은 폐업 자금조차 없어 장사를 접지 못하는 주유소가 택하는 임시방편이라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자들이 1억 5천만원 상당의 폐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휴업 주유소가 5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